BMW 신형 8시리즈에 추가되는 컨버터블 모델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BMW가 신형 8시리즈에 추가되는 컨버터블 모델을 지난 1일 현지시간 공개했다. BMW에 따르면 8시리즈 컨버터블은 지난 6월 공개된 8시리즈 쿠페의 컨버터블 버전이다. BMW 8시리즈 컨버터블은 쿠페와 마찬가지로 생동감 넘치는 주행과 럭셔리 감성을 더했으며 컨버터블 특유의 클래식한 몫과 오픈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다. 차량 크기는 전장 4843mm에 전폭 1902mm, 전고 1339mm이며 휠 베이스는 쿠페와 동일한 2822mm이다. BMW 컨버터블 특유의 클래식한 몫과 오픈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어 지붕 재질은 50kmh 속도에서도 15초 만에 개폐가 가능한 패브릭 루프를 장착한 소프트톱 시스템이다. 또한 지붕을 열고도 바람의 내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윈드 디플렉터가 1열 시트 뒤에 마련됐고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BMW 여기에 실내에는 BMW의 최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 클러스터 10 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스가 기본으로 장착됐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디스플레이 키, 히트 컴포트 패키지 등 고급 편의 장비도 대거 갖췄다. 8시리즈 컨버터블 엔진은 840dx 드라이브와 M850i x 드라이브 두가지로 나뉜다. BMW 3.9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주파한다. 먼저 840dx 드라이브는 직렬 6기통 3 영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 출력 320마력, 최대 토크는 69.3kg, M의 힘을 발휘한다. 0-100,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 시간, 은호 2초다. M850i x 드라이브는 B8 4.4 트윈 터보가 탑재,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76.3kg, M의 힘을 발휘하며, 3.9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주파한다. BMW 2 엔진은 4륜 구동 X 드라이브 시스템과 8단, GF 자동 기어 박스를 사용하며, 이외에도 전자식 컨트롤 댐퍼를 포함한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을 기본 장착한다. 차선 변경 및 이탈 경고, 차선 컨트롤 어시스턴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 사양도 대거 탑재된 8시리즈 컨버터블은 이달 말 LA 오토쇼에서 정식으로 소개되며, 판매 가격은 1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